안녕하십니까? 복고조통의 치광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일상이 무상이라 모두가 다 하나인 영원인 어떤 그런 세계로부터 그렇게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에 우리가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졌지만 갈라진 마음 가운데도 뭔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물론 돈돈 그러고 여러 가지 욕망의 포로로 삽니다. 그런데 죄 없이 어렵고 힘겨운 경우에는 합장을 하고 하늘을 우러르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법을 만나고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삶의 모티브 삶의 어떤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인신 난득이라. 그래도 인간으로 왔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수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으로 태어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시간이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연마하고 이렇게 복고대통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보람을 좀 이렇게 느끼시는 그러한 훌륭한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좋은 질문을 그렇게 내주시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 가정력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행복도 유전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네. 스님께 였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개인도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모자식년이 만고기상이라거든요. 그게 뭔가 다 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산맥이라거나 뭐 혈맥이라거나 내 맥이 다 있거든요. 맥을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미쳐서 맥박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병뿐만 아니라 성종도 대체로 담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명랑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지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타고난 어떤 그런 성분자로 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엄마 아버지의 품성을 이어받아서 습위업이 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실제로 유전자가 우리 인간에게 끼친 영향력을 한 80%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행복도 아마 어스퓨스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러잖아요. 부모 팔자가 반 팔자라고. 그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쌍둥이.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를 한 800여 쌍을 조사했다는 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수용 능력이라거나 자율성 무슨 개성이라거나 어떤 긍정적 인간관계의 목표 추구였던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하니까 대부분 유전적이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어떤 품성 같은 게 아들 딸들한테 어떤 어느 부분까지 물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은 바로 뭐라 부모의 부모의 어떤 그런 그 내 능력이 아들 딸들의 어떤 그런 성정도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당부드린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죠.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대요.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것을 뭔가 하니 뭔가 배움의 대상은 엄마 아버지잖아.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얘기 따라서. 그러니까 피살로시말말따나 뭐죠.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은 백천만 명의 교장생생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고혈압 당뇨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성정을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바하의 가게하고 헨델의 가게하고 음악가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몽고안이 범죄자 가문이 범죄자가 있었답니다. 그 범죄자 가문을 조사하니까 바하와 헨델의 가문에서는 200여 명 이상의 어떤 그런 음악가가 나왔대요. 그런데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그 가문에서는 줄줄이 알사탕처럼 범죄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걸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건 우리가 민족계조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부모의 성정을 정말로 아이들이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절바른 가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당에 여러 분 나오시니까 이렇게 뭔가 훌륭한 가문 있잖아요. 무슨 뭐 경주 최씨의 가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관찰하거든요. 그런데 장난이 아니다. 훌륭한 가문들은 자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마 예절바르게 교육을 시킨가 봐요. 제발 그렇게 당부드리겠는데 예절이라는 건 뭐라 인간의 향기 같은 것이고 향기 풍기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노력한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들이 또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민족도 유전해요. 민족심리학 빌렌불트 얘기한 대로 말이죠. 뭐 영국 사람의 어떤 그런 진취적 인기상 독일 사람의 분석적 인기상 그 다음에 무슨 로마 사람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로마가 문의의 혁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청구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인사에 가서 벗개들을 돌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벗개도가 위로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벗개도가 지닌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저 국룡사 있잖아요. 그렇죠? 국룡사에 가면 뒷산이 의상봉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의상대사의 법성계 뭐 그런 거 참 내용이 아름답거든요. 화음의 어떤 압축도라고 해서. 그 의상조사와 관계 있는 게 이제 해인 법궤도라고 하는 건데 해인사. 이건 뭐냐면 화음경의 압축판 같은 거예요. 의상대사가 화음종의 초조라고 화음종의 어떤 그런 우리 한국의 화음의 진리에 대해서 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죠.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화음종의 중국 화음종의 조사라고 하는데 지엄이라는 스님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음경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저도 그냥 뭐 쬐끔 알지만은 이 광활한 우주를 굽어보면서 한없는 그런 찬탄과 환의심이 가득한 그런 내 마음을 머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상대사가 너무너무 화음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화음의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해서 설한 어떤 그런 책을 불살라봤어요. 불살랐어. 불살랐더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타지 않고 남는 불막 타다 보니까 또 제대로 남잖아요. 그렇죠. 타지 않고 남아있는 글자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법성계랍. 그래서 쭉 하면서 이게 전부 다 글자가 한 210여자인데 법성원용무이상.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구례부동명의불. 그래서 법과 불이 딱 인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보통 뭔가 우리가 사는 생활은 물질세관이라고 하고 물질세관. 그다음에 뭐냐면 물질을 바탕으로 한 어떤 주체적인 세계를 중생세관. 그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지천각세관. 이제 세관을 세수로 나눠요. 우리가 뭐 세관 출세관 이러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글자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아 이게 이른바 말하면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뭔가 하니 이게 돌아가는 게 쭉 가다 보니까 은하계 우주의 회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굴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그 굴절 따라서 이걸 배열하다 보니까 나온 게 즉 은하계 우주였던 그런 그 흐름 같은 거예요. 법성 원용 이 우주는 돌고 돈다. 정말 법성 원용 무이상. 이 우주 원용 모양의 우주가 전혀 뭐라고 하니 하나라. 무이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구례부동명의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다 보니까 아 우리 마음짜리. 여러분 저 깨달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지금 몰입의 경제에 가서 막 하다 보면요. 내가 뭘 이루게 되면 뭔가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불사르다 보면 우리가 근로였던 그런 근로였던 그런 그 시간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뿌듯하잖아요. 내가 깨진 이기심이 깨진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짜리.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리는 어떤 환희와 연락의 세계. 그런 것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자꾸만 해봐야 알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법궤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주의 어떤 흐름 같은 거 우리가 영원의 길을 가는데 어떤 그런 단계 같은 거 법성 원형 무이상, 법성 하나야, 원화 제법부동 본래적. 그 본래 그냥 적적 요구 본자예요. 그냥 콱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가는 그런데 로켓을 타고 빵 올라가서 로켓 타고 올라간 그런 우주인들 그 얘기 들어보면 허공에 딱 떠버리면 하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체의 무슨 번대방상을 떠나버린 경기. 한없는 경기. 우리 마음짜리 항상 잠을 자더라도 배라밸 생각이 끊임없이 명멸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떠나버린 자리 번대가 다 떠나버린 자리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문명무상, 절일체. 다 끊어져 버려요. 증지 소집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입도 뻥고 달 수가 없답니다. 진성, 심신, 극미호. 정말 어떤 그 세계. 깊고 깊은 세계. 불수자성. 그러니까 그 부처님 세계는 내 마음이 열린 것만큼 담아주시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경계를 모르죠. 몰입의 경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그 길을 가본 그런 어떤 수행자들은 구도자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법 궤도라는 건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나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제살 지내거나 뭔가 끊임없이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그와 같은 세계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 나오는 그런 경계를 압축해서 압축해서 210자로 만들었는데 이 법성계는 우리가 항상 읍졸인 내용입니다. 제1때마다 끊임없이 읍졸이기도 하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또 법성계를 뭔가 법성계를 이렇게 독성하면서 또 법당을 돌면서 소대로 가서 이제 소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상조사의 법 궤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영원의 길을 가는 구도자의 행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구세, 십세, 호상적 구세는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또 과거, 현재, 또 과거 아홉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 가운데 영원히 다 돌아가는 구세, 십세, 호상적 잉불잡랑, 격별성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인데 4차원 이상의 세계 5차원, 5차원 이상의 세계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정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몰입의 경계를 가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겨울 때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면 이거는 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느낄 수 있고 그런 경계에서 부처님의 어루만짐이 계세요. 저같이 별볼이 없는 그런 깎아짐이도 부처님과 더불어 살면서 어떤 영혼의 세계를 증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어떤 체험이 계시면 그러면 부처님 세계가 더욱더 그리워지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만중생들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발전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은 갈라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부처님 하나잖아요. 하나로 묶어가는 위대한 어떤 그런 그 네 위대한 어떤 작용이 있어요.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세계를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기도 열심히 하면 좋아 그렇다면 말로 깨달으면 어떤 거야 말로 되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정진해보시라 하신 내용이 이른바 법성계에 낱낱이 그렇게 굴절되면서 우리의 삶을 뭔가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세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거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생각이라는 건 관성, 습관 그러잖아요. 습관성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관성의 법칙 아세요? 계속 굴러가는 바퀴는 굴러가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힘을 갖게 되면 굴러가게 돼 있어요. 금방 탁 멈춰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염렴상속이라고 그래요. 생각과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럴 땐 들은 거 아니 그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각을 백날 그거 따라가 봤자 소용이 없는 생각들입니다. 번뇌왕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 참선하는 분들은 이목고 화둘두세 탁 단절하는 겁니다. 아니면 약사의 래블 관세음보사를 하세요. 잠을 잘 때 잠에서 깨어나서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럴 땐 이게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럴 때는 뭐냐 하면 이 생각을 단절하는 거 이 생각을 끊어내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다 하면 딱 일도양단이라고 그렇죠. 딱 탁 잘라 탁 치는 거 그거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번뇌의 세계로부터 세간의 세계로부터 출세간의 세계 출세간의 세계로 가는 건 진망의 합일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연불 한마디에는 현실과 영혼이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로 자꾸만 기차 레일처럼 기차가 한 번 달리 못해 돼요. 그냥 레일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빠지면 미치잖아요. 미치겠어 이럽니다. 한 번 빠져버리면 미치겠어 이러버려요. 그러니까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방향을 트는 힘은 세간적인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출세간적인 힘은 단절 일도 양단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래서 이제 참선이라거나 명상이라거나 기도 같은 게 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꼭 생각할 건 니피테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들군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빌로에버리지 인간은 누구나 가다 뭐라 점수가 미달이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봐도 이기심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백날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만약에 쉽다면 우리는 승공천상이라 하늘나라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진화라는 관련을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진화되려면 결국은 진화라는 게 발전이잖아요. 나쁜 쪽으로 진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보고 진화하고 발전이거든요. 영적인 진화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좀 재발 당부드리겠는데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참선이 먹고 하는 게 쉽지 않다면 기도하면 가피가 작용하거든요. 자꾸만 내가 부처님 불러 모으신데 부처님 뭐라 귀가 따가워서라도 너 왜 그러니 물어본다. 끊임없이 불러 모으시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이죠.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끊임없이 불러 모으시면 내가 어찌 너의 영혼을 거절할 것인가 부처님 영혼이 주시는 분이니까 부처님은 원래 하나니까 끌어들인 나와 남이 있으면 끌어들인 힘이 있고 이기심이 있지만 뭔가 나와 남이 없고 하나인 세계는 그저 주기만 하는 거죠. 하나니까 주는 존재예요. 영원히 주는 존재.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라 펼쳐라는 게 보호시지계 인욕정리 선정지혜가 왜냐 베풀고 펼치면 뭔가 아니 그게 부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펼치는 것만큼 부처님은 한두 것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어때요? 공부 잘하고 또 열심히 많은 사람이 모범이 되면 차가운 보라 차가운 보라 이뻐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뭐 반장도 시키고 급장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 가능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자꾸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가 복을 달라 말라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한두 것도 잘 되세요. 그건 제가 체험해봐서 하는 거예요. 체험해봐서 자꾸 뭔가 남들에게 보탬이 되고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면 부처님께서 저절로 다 열어주세요.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내가 남에게 베풀면 그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손해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꽝인 거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뭔가 항상 항상 이게 베풀고 펼치게 되면 그래서 보호시 지게인 욕정 육발합일 얘기한데도 보호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알기는 들어서 많이 알아요. 보호시가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라 한 푼이라도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그게 실천화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좋으신 질문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른바 가족들이 다 유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것도 아들 딸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어떻게 산냐가 아들 딸들에게 유전이 돼요. 그것도 잊지 마시고 해인사 법괴도 같은 건 정말 우리가 영원을 가는 행록 화음이라는 건 끊임없는 어떤 영원성을 얘기하는 가르침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조심 조심 3조라고 조심 마음을 항상 잘 조심 조신 몸도 조신 조신 그 다음에 호흡 호흡 호흡을 항상 고즈넉하게 가다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게 훌륭한 수행자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